성렬은 오자마자 그 얘기했거든요 자기 이제 진짜 너무 걱정된다고 주관할 때는 키 큰 거 말고는 할 게 없다 성렬이니까 네가 한 게 왜 없냐 그때 와가지고 이 바닥을 휘저 쓰면서 얼마나 춤을 춰 레전드로 남아있어요 오늘 그것만 한 시간 해도 되는데 아니 이게 진짜 슬럼프에 빠졌나봐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요 요즘 근데 슬럼프는 좀 잘된 사람들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? 계속 슬럼프였는데